이어서 산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특히 윤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한 만큼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내내 논란이 이어졌죠. 이번에는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군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울 3호와 4호기의 건설이 재개가 되고 또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그러면 전기요금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윤수결 당선인은 당장 다음 달 예고돼 있던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죠. 전기요금 동결은 사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부실화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구입하는 전력 도매 가격 S&P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15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원 안팎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기는 합니다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에 전쟁 불안 등이 더 이어진다면 한전의 부실도 연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혹은 그의 준환은 사회적 비룡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도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주목받은 산업이죠. 제약바이오 어떻게 될까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줄곧 원해왔던 건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였습니다.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서 했던 정책들을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은 아니지만 국무총리 산하 혁신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해서 비슷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 역시 위원회의 설치 여부보다는 그 운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소비와 가장 밀접한 분야죠. 유통산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유통산업은 가장 핵심이 되는 법안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유통산업 발전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전통시장 인근의 대규모 점포 입점 금지나 대형마트의 월 2회 휴업 등의 규제가 생겨났는데 최근 들어 이커머스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런 오프라인을 막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 부분에서 직접 규제 환화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지역 유세를 할 때 복합 쇼핑몰 건설 추진을 언급하면서 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는 여전히 최소한의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이 어떤 방식으로 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고 또 인원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